아 귀여워 쟤 옆에 졸업해서 근데 너무 작아 내가 만져도 화낼 거니? 아 코가 따뜻해 쟤 너무 귀엽다 너는 보리랑 닮았어 귀 한 점 왜 저래 간다 간다 근데 얘네 되게 사람한테 익숙한 애들인 거 같아 쟤 너무 귀엽다 털 달리는 거 보여? 아 먹으려고 그래 안녕 너무 귀엽다 안녕 아 너무 작다 근데 애기 같아 보리 카레만 아 귀가 간지러운가 봐 근데 얘도 보리가 흘렸다 얘는 짱 커 보리보다 훨씬 커 미안한데 이런 크기 처음 봤어 와 여기 봐 와 진짜 짱 커 야 너 진짜 짱 크다 너 코도 진짜 크다 발도 진짜 커 응 개발 같아 야 나 너무 귀여운데 맘에 들었어 야 나 너무 귀여운데 맘에 들었어 으흠 이 몸통 컬러를 좀 진하게 해도 되겠다 귀여운걸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준비해 줬는데 어 완전 빠른데 맞춥지 일단 빨간색은 다 백으로 하고 야 너 이거 컬러 진짜 고양이 컬러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거 너무 연한가 맞아 얘랑 얘랑도 다르지 지금 응 얘가 배경이 더 연하고 아니야 얘가 더 진해 얘가 얘보다 진해 얘가 연해 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연해져 정정 뭔가 보리가 색이 이거 줄무늬가 이렇게 진하지 않으니까 그냥 얘로 해야겠다 그래 이거 해 응 그리고 그러면은 고양이는 얘로 하고 레드 너무 좋은 딜입니다 야 진짜 LP 사면은 막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면서 사는 재미가 우리 무슨 상가로 쫄게 달렸어? 그치 을지로 상가 같은데 네 어 작은 거 어디갔지? 어 이것도 괜찮더라 여기로 왔어 얘는 반대네 언니 작은 거 산거랑 응 뭐가 예쁠까? 어 이거 좀 특이한걸? 별로야? 그것도 예쁜데? 응 아니 근데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이거 이거 진짜 많이 배웠네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응 이거는? 어 얘 아 근데 지퍼 색깔이 좀 차라리 이게 더 예쁜데? 그래? 지퍼 색깔 또? 응 일단 올려놔 응 일단 올려놔 응 어 얘 아 근데 지퍼 색깔이 좀 지퍼 색깔 또? 아 얘 까만 거 살까? 응 왜 왜 언니는 안 하셔 맞아 결국 내 마음이야 까만 거 아 근데 이게 까만 거 이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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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거든요 아 정말요? 이게 가격이 훨씬 타거든요 이게 네 올라가서 또 보기에서 네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이것 좀 사고 싶어 예쁘지? 보라색 너무 예쁜데? 보라색 진짜 예쁘다 그치? 짱귀 이건 엑스용이야 짱귀 얘도 좀 예뻐 보라색이 짱귀다 그렇지 보라색 프라이 타겟에서 흔치 않은 색인데 응 너무 귀엽다 나는 엑스용 놀이다 보라색이 마늘 마늘 쨔찔! 복숭아 60으로 레드는 레드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라면이 너무 맛있어. 이게 라면. 그래 나 안 먹어봤어. 이거 어? 봉골레맛 없네? 파란색 껍질이 있는데 그건 봉골레맛이야. 이거는 크림맛이고. 응. 이건 되게 아이디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용도를 생각해내는 것이. 짠. 오늘 친구랑.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반 매장 다녀왔거든요. 바이닐&플라스틱이라고. 이것도 제가 두 장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왔다 볼래. 겨울에 제가. 좀 날씨 추워지자마자 크리스마스 앨범이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캐롤 앨범이. 그래서. 사야겠다 사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태원 간 김에 들렸던 거였는데. 사실 캐롤 앨범은 안 사고. 다른 앨범 네 개를 사왔어요. 첫 번째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진짜 그냥 명반. 설명이 필요 없는 명반이라서. 제가 또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샀고. 그리고 다음은 마리에 메나라는 가수의 앨범이에요. 제가 이 가수 다른 앨범을 그냥 MP3 파일로 전곡을 가지고 있는데. 목소리가 또 너무 좋거든요. 노래도 좋고. 그래서 이 앨범은 안 들어봤지만. 좋을 것 같다는 확신으로. 이렇게 사게 됐고요. 이것도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 앨범을 사왔고요. 되게 유명한 캐롤들이 다 들어있고. 또 좋아하는 가수라서. 네. 이 앨범 샀습니다. 이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는. 이 노래가 제일 기대돼요. Angel we have heart on high. 이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짠. 오원더는 제가 원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전곡을 제가 다 좋아하거든요. 이 전곡을 다 좋아하고. 특히 이 앨범에서 저는. 데즐도 좋아하고. 랜드 슬라이드도 좋아하고. 더 레인도 좋아하고. 올 위드도 좋아하고. 그냥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앨범이라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현대카드로 결제해서. 제가 원래 내야했던 돈보다. 한 16,000원 정도. 할인은 받았구요. 그치볼이야. 어. 가버렸네. 저는 지금. 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야겠어요. 뜯어야지. 이렇게 가사집이 들어있구요. 저는. CD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CD를. 넣어보겠습니다. 보리가.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라인. 아이고. 조금. 辣. 내 정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곡은 그대네 품에. 머리도 잘 담아두고. 털털털. 톨톨톨톨. 털 털 털 털 털